어, 버스 왔다. 얼른 다녀올게요. 이따 집에서 봐요. 아, 잘해. 아, 이 사람이 지금. 아니, 버스 처음 타요?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. 아이, 참. 진짜. 대표님. 평생 화장 한 번도 안 해 본 얼굴. 나는 깨끗해, 좋아요. 아이, 저, 그, 손잡이 잡으면 될까요? 이걸 어떻게 잡아요? 누가 잡았을지 알고. 장갑, 장갑은요? 깜빡. 됐어요. 우리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더 앉을까 봐요. 내가 여기, 여기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그럼요. 전화도 좀. 아, 그럼. 손잡이가 어디 가요? 예. 아니, 대체 왜 따라. 버스 처음 타는데. 나쁘지 않네요. 어, 어깨 잡아요. 어, 어깨 잡아. 이따가 타. 아, 쟤 십다. 어, 이 청사 치급기 치고 있어. 이 새끼야. 어, 새끼야. 어, 어, 새끼야. 아, 새끼야. 아, 새끼야. 어, 새끼야. 갑자기 막 산불이 막 타가지고 그거 어떡하죠?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. 걸어가야죠. 아줌마들 때문에. 빨리 와요. 빨리 와요.